한화 이글스가 LG 트윈스의 중심 선수 최은성과 계약 기간 6년에 총액 90억 원의 FA 계약을 맺었습니다. 계약금 36억 원에 연봉 총액 44억 원, 옵션 10억 원 규모로 계약한 최은성은 지난 2014년 LG 트윈스에 비해 9시즌 동안 1,006경기에 나서 통산 타율 2할 9푼 7리, 96홈런에 595타점을 기록했습니다. 이와 함께 한화는 베테랑 우원 투수 장시환과 계약 기간 3년에 총 3년을 9억 3천만 원 규모로 재계약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